룩에띠스 뱀! 벙쿠버 포레벌! 벙쿠버 포레벌! 괴물 괴물 괴물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벙쿠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벙쿠버 근교에 있는 공원에 가서 먹방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뵙겠습니다 룩에띠스 뱀! 룩에띠스 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룩에띠스 뱀! 코리아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중국인 친구와 여행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중고가 안되기 때문에 통역사분을 5천불을 주고 모셨습니다 연락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감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5천불을 받고 통역을 맡게 된 통역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 친구 마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엘입니다 네 여행 시작해보겠습니다 룩에디스 뱀 안녕하세요 아이오스 뱀 저희는 이 강료트를 simp Walmart 아마 생각보다 많이 써서 내가 한 번을 보인다 그리고, 당신은 얘기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한국어는 정역왕 한국어는 정역왕 졸리네 한국어는 정역왕 여러분들 지금 던절레이크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앞에 보이시면 던절레이크가 나올건데 주위를 보시면 굉장히 큰 풀숲 나무숲 사이에 많은 테이블과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바베큐나 음식을 즐기고 계신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오셔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굉장히 넉넉하게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고기를 구워주셔도 되고 근데 아까 봤는데 여기서 석탄, 숯으로 음식을 할 수는 없게 되어있구요. 가스버너나 조리된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음식을 해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벙쿠버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던절레이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날씨도 좋고 지금 벤쿠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던절레이크에 오셔가지고 지금 뭐 휴식을 즐기고 계신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벤쿠버의 자연관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신의 한수는 가게의 사장님께서 협찬해주신 이 파라솔입니다. 이딴 거 협찬해주면 뭐해 이씨. 돈으로 협찬해줘. 오세요! 이 분은 이 분은 이 분이와 함께 도착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쿠버님 덮가락 누구까지? 왜 먹으면서 말을 안해요? 동쿠버 갑작스러운 인터뷰 해주세요? 네 하셔도 됩니다 옛날에 왜 먹방은 왜 하는 거예요? 먹방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힘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안 믿는 거예요 대답이 재미가 없어요 다른 대답 없나요? 배고파죠? 죄송해요 질문 안할게요 덮가락 누구까지? 제거요 괜찮아 저기 뒤에 내가 숙녀분의 젓가락을 사용했네요 죄송합니다 남진이 형 저거 숯밥이요 감사합니다 따거 감사합니다 따거 여기 발음 막아야 돼 네 여러분 오늘 던절레이크에 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에 지금 구성원들이 많이 있고요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밥이 없으니까 맛이 없네 미션 하나 할까? 미션? 아까 우리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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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렉스 하는 거야, 이런데 지금? 그러니까요, 슈가. 이게 진정한 슈식이죠. 상호, you can make the good cook. Maybe, maybe drink beer 3000, right? I think so. More, more. More. 검진이 형 빨리 먹어요.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상호 씨, 드세요. 네. 너무 깊은 것 같아요. 아, 깊은 것 같아요. We can move. We can try to move. I can. 먹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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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이 형 목소리는 진짜 멋있어. 아, 이거 뭐. 어? 얼굴이 뭐 있어. 지금 먹고 싶은 거 있어요? 필요한 거 있어요? 범진이 형 형한테 그런데. 근데 촌만 치지 말래 다른 사람들이 네 여러분 야외에 나와서는 고기에 맥주와 소주를 곁들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들어오던 초입에서 써있더라구요 만약에 술을 먹게 된다면 경찰에 적발시 벌금이 무려 3,000불입니다 네 그래서 맥주는 가지고 왔는데 저는 안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게 최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에는 앞에 보이시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캐나다 구스 잠바있지 않습니까 잠바의 주재료인 뭐 재료? 재료까진 아니고 주 성분이 되는 캐나다 구스입니다 실제로 보시는건 처음이시죠 여러분 현실이 안타깝지만 네 마음이 좀 아픈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벙코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전에 초복이었다가 중복으로 다가가는 여름인데 여러분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룩에 찌스 벙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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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추워 아 추워 추워 아 추워 추워 게물 괴물이다 괴물이 다가온다 빠바밥 빠밤 빠바빠바밥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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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네 수영 후에 먹는 라면의 맛 찐라면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은 이깨를 먹습니다 금방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ur 소금, 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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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그냥 먹셔야 되겠겠지? 으아 오우 아, 스며 네 여러분 오늘 벙쿠버 던절레이크에 와서 정말 재미있게 잘 놀다가 갑니다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경치에서 힐링하고 갑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다 잘되길 벙쿠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later 여러분 여행의 마지막으로 티몰튼 와서 더블 더블 아이스로시 시켰습니다 Look at this this is damn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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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이 smell